28번 a가 0보다 클 때 양의 실근 서로 다른 양의 실근 가질려면 방정식의 근이 0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이 뭐죠 함수값은 뭐를 봐야 되죠 함수값은 여기 F0가 0보다 커야지만 두 근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효과를 내고 양의 실근 가질거면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지티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 0이 여기 있을 때 두 근이 이렇게 생기면 되고 함수값은 0보다 커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축만 다르죠 축이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서로 다른 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얘를 첫 번째로 그러면 얘를 첫 번째로 얘를 두 번째로 한번 구해 봅시다 ㄱ 첫 번째로 함수값 F0는 a 제곱에 마이너스의 3a 마이너스 4입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 가 마이너스 1 4 보다 이 범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축이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네요 축이 2 마이너스 a 인데 2 마이너스 a 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 는 2 보다 작아야 되고 세 번째로 판별식 4 분의 d 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돼요 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3에 하니까 마이너스 a 남고 4 더하기 4에서 플러스 8 되고 그래서 a 는 8 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공통 범위 생각을 해보면 8 보다 작고 2 보다 작다 하면 2 보다 작다가 되고 얘랑 얘 공통 범위 생각하면 얘가 공통 범위겠네요 그래서 1, 2, 3 에서 a 는 마이너스 1 이걸 만족하는 최대의 정수 라지 m 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d 는 함수 값은 똑같고 2 번만 달라지죠 2 마이너스 a 가 0 보다 작아요 그래서 a 는 2 보다 커요 3번은 똑같고 그래서 이거 공통 범위 찾아보면 2 보다 커요 4 보다 커요 4 보다 크고 8 보다 작아야 되겠네 5 보다 작아야 되겠네 최소 값 마이너스 10 아멘